세작, 매혹된 자들 조정석, 신세경의 반전 포스터 2종이 공개됐다. 천사이로 두 사람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다. 2024년 1월 21일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비천한 임금인과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작, 첩자, 이 된 여인의 잔혹한 운명을 그린 이야기. 상상력의 기반을 둔 픽션 사극으로 신분을 감추고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정보를 제공하는 첩자 세작, 세작, 을 소재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 중 조정석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비천한 임금이인 역을, 신세경은 임금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작, 첩자, 이 된 강의수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은 바둑을 통해 망영지우가 되지만 훗날 임금과 세작으로 제외한 이후 건못을 쏟아오가는 공중에서 목적을 숨기고 서로를 속이는 잔혹한 멜로를 펼칠 것을 예고한다. 이 가운데 21일 공개된 포스터는 조정석, 신세경의 반전 투샷이 당겨 눈길을 끈다. 천 사이로 가려져 있던 진안대군 조정석과 남장여자 4기 바둑군 신세경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 가운데 두 사람의 180도 달라진 모습이 강렬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천 너머에 흐릿하게 비치는 갓을 쓴 진안대군의 모습은 점차 선명해지더니 조정석이 분한 임금이인의 모습으로 드러나 시선을 강탈한다. 겨련한 눈빛으로 정면을 꿰뚫어보는 듯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조정석의 붉은 용포가 강렬한 이미지를 선사한다. 굳게 담은 입술은 마음을 억누르는 듯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비천한 임금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게 한다. 특히 나는 너에게 미혹되었다. 내가 미혹되었듯이라는 카피는 자신을 속이고 흔드는 세작 신세경에게 빠져든 임금 조정석의 은밀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어 아찔한 설렘을 자아낸다. 흐릿한 이미지였던 고결한 남장여자 내기 바둑꾼의 모습은 신세경이 분한 강단 있는 여인 강의수의 모습으로 선명하게 드러나 숨을 먹게 한다. 여인의 매혹적인 자태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어우러지며 임금에 맞서는 강인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특히 조정석을 바라보는 신세경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가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지 궁금하게 한다. 이에 더해진 사랑할 땐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땐 죽기를 바라지요라는 카피는 복수를 위해 연모의 정과 신분을 감추고 조정석에게 은밀하게 접근한 세작으로 선보일 신세경의 강렬한 매력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이처럼 조정석과 신세경의 이면에 숨겨진 본 모습과 함께 두 사람이 마음을 주고받던 바둑친구에서 서로를 속고 속이는 애증의 관계로 그려낼 뜨겁고 잔혹한 멜로의 관심이 고조된다. 이처럼 조정석과 신세경의 강렬한 매력에 대한 기대감은 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정석과 신세경의 강렬한 매력에 대한 기대감을 받은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